주택시장 과외를 막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주택거래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에 벌렸던 시중여유자금이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힐스테이트 별레스테이원 단지 내 상가 견본주택. 굳은 날씨에도 상가투자 정보를 얻으려는 방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연이은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에 보유세 인상까지 임박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까지 전국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16만 1,6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6% 증가했습니다. 특히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오피스텔은 지난달 1만 3,934건이 거래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 늘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이나 중도금 대출 규제와 무관하게 분양받을 수 있어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유망 상가라고 꼽히는 그런 입지 지역들을 보면 신도시나 택시지구를 중심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역세권이라든지 교통환경이 편리한 지역을 주로 투자하자는... 현대건설은 이번 주 다양한 개발 오제가 예정된 별래 신도시의 상업시설을 분양합니다. 지상 2개 층 규모 63개 점포로 구성된 이상가는 단지 입주민을 고정수요로 확보한 데다 향후 8호선 별래선 개통이 예정돼 배후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힐스 에비뉴 별래스테이원은 힐스테이원의 입주 고객들인 고정수요와 함께 2023년 8호선 별래선이 연장될 예정으로 유동인구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보여서 상가 투자자들에게 많은 호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겨냥한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비교적 규제가 덜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TV 이정희입니다.